어... 얘들아 왜? 왜 부르세요? 어 니네 뭐하냐? 뭘 뭐해 치킨 먹는 사람 처음 보냐 나 이제 먹방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어 괜찮아 병맛 교수가 요즘 자취방 서버스 잘 나가는 거 같으니까 쉬엄쉬엄 해도 된대 아니 근데 지금 사람들 꽤 들어와 있는데 아 괜찮다니까 카메라 꺼놨어 어 뭐야 여기 누가 있어 영상이 나오는데 아 뭐가 나와 꺼놨다니까 아니 여기 초록 바지 있고 어 약간 뚱뚱한 사람 1명 보이는데 야구마 카메라 한번 확인해봐 에우 진짜 카메라 켜져 있어요 어 야 그럼 빨리 꺼 아 뭐해 안 세워 이 자식아 어 근데 우리 너무 늦는 거 아냐 2일이나 늦었어 어 지금 몇 시야? 10시 좀 넘었는데 아 그럼 조금만 먹고 바로 찍자 야 얘들아 촬영 들어갔어 야 니들 뭐하냐 아 저 순살이 치킨 먹고 있어요 저도요 야 내가 뭘 먹었는지 물어본 거냐 야 니네 촬영 안 해? 아 해야 되는데 치킨이 너무 맛있어서 야 그거 또 뭔 소리야 야 병맛 교수 12시에 보장 먹방한다며 빨랑빨랑 안해 아씨 뭐하는거야 진짜 저 자식 그러네 어 저거 으악 으악 병막 교수님이 위험해 야쿠아 카메라 빨리 앞에 옮겨놔 알았어요 오 나는 나는 뭐 할 거 없어 어어 자 대본 넌 이거 난 보고 있어 우와 먹방 대본이다 시청자들께 인사를 한다 맛있게 처먹는다 보장 준비 다 됐어 오케이 좋아 그럼 방송 시작한 아 잠깐 가세면 그거 뭐야 진짜 이거? 이거 넥차인데 아 누가 몰라 벗어 빨리 어 그래도 방송인데 격식은 차려야 아 그럼 옷을 입던지 해 에이씨 결국 알몸으로 할 거면서 오케이 고마 시작해 오케 바리 빡깃 어어 고마 뭐야 뭐야 야야 카메라 보드 카메라 보드 아 큰일 날 뻔했네 진짜 오케이 시작해 오케 바리 빡깃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보장이에요 자 그럼 치킨 100인분 먹방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움직이지 마 이 자식아 아직 아니야 가장 크고 맛있어 보이는 놈들부터 골라야 해 어디 보자 어떤 놈이 가장 어허어허어허허헉 저거다 야유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웅 거기 숨어있었구나 이 치킨자식 내 눈에선 절대 못피하지 으흐흐흐흐흐흐흑 갑자기 목냄속도가 빨라졌어 뭐지? 빨리빨리 움직이란 말이야 이 자식 야야 와 보장 진짜 내가 볼 때 사람이 아니야 분명 뱃속에 거지가 들어 있을 거예요 오 미션 왔다 오 근데 이거 미션이 뭔지 안 나와 있는데? 아 그냥 수락 눌러요 아니 미션이 뭔 줄 알고 수락을 눌러 그러다 이상한 거 나오기라도 안 해 이런 걸 눌러야 제맛이죠 어 안 돼 누리지 마 안 돼 오 야 보장 왜? 너 1분 안에 다 먹기 미션 할래? 아니 누굴 대지를 않아? 못해 1분만에 어떻게 먹어 근데 이미 수락 눌러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아니 그럼 왜 물어보는 거야? 어 잠깐 진짜 기똥찬 방법이 생각났어 아무래도 난 천재인 거 같아 좋았어 슬슬 내려가 볼까? 뭐야? 아이 또 지나쳤네 지켜짐 Mukherd 기껏 살려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는구나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아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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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! 바지 벗겨! 바지 잡지마! 바지! 바지! 엉덩이 나왔어! 바지 잡지 말라고! 얘들아! 얘들아 괜찮아? 어? 얘들아? 얘들아? 어? 뭐야? 살아있었네! 야 괜찮아? 통구이 됐지만 괜찮아요! 만화 아니었으면 이걸 죽었어요! 진짜! 어 걱정마! 너네 무적이야! 안죽어! 아 그리고 보장! 양치 좀 시켜요! 입에서 똥 내놔요! 진짜! 어? 나 양치했어! 저번주에 어? 야 보장! 너 치킨은 다 먹은거야? 어? 네! 다 먹은거 같은데요? 아 진짜 니네 대단하다! 수고했어 얘들아! 세트장은 그냥 내가 지우개로 지우면 되니까 얼른 집가서 쉬어! 고생하셨습니다! 고생하셨습니다! 근데 이 상태로 어떻게 집까지 가냐? 음... 이건 내가 원했던 엔딩이 아닌데... 그래도 뭐... 어쨌든 다 먹긴 했으니까... 줄건 줘야지! 뿝!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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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..